안녕하세요 신드니트 입니다 이거는 3400번 연한 핑크색 개요 엄청 많이 좋아해 주시는데 그거 한 볼 하고 이거는 젤모지 연한 핑크색 이 작은 콘을 제가 이렇게 볼로 다섯가닥 인가요 해서 볼로 감아 드리잖아요 그거 한 볼 하고 3400번 한 볼 하고 같이 떴습니다 요 부분이 5.5mm 요 부분이 5mm 저는 선광고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제가 뜬다고 하면 5mm로 뜰 것 같은데 5.5도 그냥 적당히 선글면서 예쁘거든요 이거는 떠보고 취향에 맞는 걸로 선택을 해서 뜨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뽀글이 니트 긴팔로 된거 너무 잘 입고 다니거든요 요런 실로도 그렇게 긴팔 여름 니트를 뜨면 예 좋을 것 같아요 되게 활용도도 좋고 제가 긴팔 여름 니트를 입어 보니까 저는 엄청 만족스럽거든요 여러분들도 예 뽀글이 니트나 아니면 이런 실로 긴팔 여름 니트를 한번 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